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내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자 우리나라를 찾은 아프리카 10개 나라의 정상과 연쇄 회담을 이어갑니다. 오전에는 레소토, 코트디브라우, 모리셔스, 짐바브에, 토고, 르완다 등 총 6개국과 오후에는 모잔비크, 쌍투메 프린시페, 기니비사우, 카보베르데 등 총 4개국과 연이어 회담을 진행합니다. 이들 국가는 내일 개막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입니다. 오늘 저녁에는 환영 만찬로 진행됩니다.